우영 뮤직 물놀이 역시 재밌어! 근데 왜 이렇게 간지럽지? 병원에 가봐야겠어! 간질간질 피부가 간지러워요 울긋불긋 두드러기 올라왔어요 간질간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디 보자 이런 피부에 세균이 있네요 어떡하죠? 간질간질 피부병 고쳐줄게요 울긋불긋 두드러기 긁지 말아요 깨끗하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면 두드러기 쏙쏙 들어가지요 이제 간지럽지 않아요 앞으로는 간지러워도 긁지 말고 약을 꼭 발라주세요 간질간질 피부병 예방해봐요 참방참방 물놀이 후 물기 닦아요 달아와진 손으로 문지르면 세균들이 득실득실 올라오지요 밖에서 놀고 와서도 손을 꼭 닦아줘야 해요 이렇게 쑥쑥쑥쑥 쑥쑥쑥쑥 간질간질 피부병 예방해봐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몸에 좋은 음식도 꼭꼭 먹어요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힘차게 진료 시작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내 친구 크롱이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발을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크롱을 치료해줘요 보호들 고정하고 찜질해줘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낳을 거야 짝짝짝 내 친구 에디가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손을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에디를 치료해줘요 연고를 바르고 밴드 붙여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낳을 거야 짝짝짝 내 친구 패티가 아야 아파요 서둘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선생님이 찾아왔죠 어디 아플까 머리를 다쳤어요 퉁퉁퉁 의사 선생님 패티를 치료해줘요 소독해주고 붕대 감아요 응급처치 끝났어요 안심해요 이제 곧 다 낳을 거야 짝짝짝 짝짝 어서오세요 몬스터 병원입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티라노 환자 병원 왔어요 티라노 열재요 티라노 숨 쉬어요 티라노 아해요 약 먹었어요 좀 어떤가요?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외계인 환자 병원 왔어요 외계인 열재요 외계인 열재요 외계인 숨 쉬어요 외계인 아해요 약 먹었어요 좀 어떤가요? 따라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도깨비 환자 병원 왔어요 도깨비 열재요 도깨비 숨 쉬어요 도깨비 아해요 약 먹었어요 좀 어떤가요? 좀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몬스터 병원 놀이 모두 함께해 몬스터 티라노 몬스터 외계인 몬스터 도깨비 모두 모두 모여라 몬스터 병원 띵동 띵동 크리스마스 싱싱싱 눈살매 타요 크롱이 꽈랑 넘어졌죠 조심조심해 크롱 아프다 크롱 걱정만 크롱 내가 바치 한 거 붙여줄게 크롱 으챠 됐다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야해 크롱 얼음 삐는 미끌미끌 미끌미끌 얼음이 걸을 땐 조심조심 조심조심해 예 딩동 딩동 크리스마스 호이호호이 눈싸움에요 에디가 애취 기침해요 조심조심해 왜 이렇게 춥지 괜찮아 에디? 어서 집에 들어가자 약을 먹어야겠다 옷을 너무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나봐 고마워 패티 여기도는 turnout 오! 겨울엔 손이 꽁꽁꽁 다리 콩콩콩 목도리 장갑 모제 웨이툰 신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신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조심조심 조심 안전하게 놀자 휴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아픈 상어를 치료하자 아픈 곳이 어디일까 지느러미 다쳤구나 조심조심해 상처에 연고 바르고 호호 불면서 뱃들을 붙이자 우리 같이 치료해 띠키티키타카 우리 같이 치료해 띠키티키타카 상어를 치료해 아픈 곳 상어를 치료해 상어사고 상어 치료해 아픈 상어가 방긋방긋 아픈 곳도 아무런 내 지느러미 움직이며 힘껏 흔들어 다 함께 띠키타카 손잡고 빙빙 돌면서 빛을 검게를 춤추자 아이고 내 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다쳤나 봐 얼른 가보자 아픈 상어를 치료하자 아픈 곳이 어디일까 코를 갇혔구나 조심조심해 상처에 연고 바르고 호호 불면서 뱃들을 붙이자 우리 같이 치료해 띠키티키타카 우리 같이 치료해 띠키티키타카 상어를 치료해 아픈 곳 상어를 치료해 상어사고 상어 치료해 아픈 상어가 방긋방긋 아픈 곳도 아무런 내 꼬리를 움직이며 힘껏 징그러워 뱃튀키타카 손잡고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다치지 말고 조심해 친구들 이 소리는? 출똥이다 서둘러 얍 우리도 가자 크롱 크롱크롱 띠옥띠옥 소박차 출발해요 불을 끄지요 빅빅빅보 구급차 출발해요 병원까지요 띵띵 헬리콥터 출발해요 구조하지요 구조대 친구 다 같이 출발해요 우릉뿌릉 우릉뿌릉 도와주세요 번으로 구조대 우릉뿌릉 구조대 고고 우릉뿌릉뿌릉 어디든지 달려가지요 고고고 고고 아픈 아차 태우고 뿔뿔뿔뿔뿔 어쩜 이렇게나 빠를까 응급차치 빠르게 해줄게요 걱정 말아요 욱신욱신 아픈 곳 어딘가요 치료할게요 따끔따끔 아픈 곳 어딘가요 치료할게요 아픈 친구 다같이 치료해요 호 호 호 이제 다시 구조센터로 돌아가자 응 구릉구릉 구조대 구릉구릉구릉 어디든지 달려가지요 고고고 고고 용감한 구조대 부릉부릉 부릉 어쩜 이렇게나 빠를까 자 그럼 출동해볼까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라 구급차와 함께 빛뽕빛뽕 하얀 구급차에 지나가요 구급차차차 싱싱쌩쌩 하얀 구급차에 달려가요 구급차차차 어구 어구 사이랜 소리 차라차차차 달리는 힘이 으라차차차 어픈 친구도 다친 친구도 구급차를 불러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하얀 하얀 빨강빨강 예 든든해요 구급차차차 구급대원 뽀로로 패티 예 고마워요 구급차차차 어구 구급차차차 빠르게 차라차차차 병원으로 빠르게 으라차차차 어픈 친구도 다친 친구도 구급차를 불러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달려와줘서 고마워요 구급차차차 구급차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구급차차차 그룹아, 산책 나오니까 좋지? 어? 조심해! 동물병원, 동물병원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멍멍 강아지, 어서 와요, 어디 아파요? 다리육, 다리육, 넘어졌어요 어디 봅시다 으이쿠, 저런 상처가 났네요 얼른 치료해줄게요 하얀 문대, 하얀 문대 감아볼까요? 돌돌돌 돌려서 고정해줘요 멍멍 강아지 약 줄게요, 먹어볼까요? 하하하, 좋아요, 참 잘했어요 이제 금방 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하하, 하하하 어? 조심해!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보로로 수의사 멍멍 강아지, 어서 와요, 어디 아파요? 머리요, 머리요, 부딪혔어요 어디 봅시다 으이쿠, 저런 상처가 났네요 안 아프게 해줄게요 노란 연고, 노란 연고 발라볼까요? 쏙쏙쏙, 발라서 치료해줘요 급급처치 끝났어요 급급처치 끝났어요, 괜찮나요? 하하하, 좋아요, 참 잘했어요 다치지 말고 조심해요, 동물 친구들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의사 선생님 몸이 우슬우슬 너무 추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픈가요? 콧물이 나요 열이 높네요 정말이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 의사 선생님, 환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숨을 크게 내쉬어 볼까요? 어디 보시다 아해 보세요 저런저런 목도 좋네요 다른 곳은 어떤가요? 십군, 십군 머리도 안 파요 독감이네요 정말이요 약 먹고 쉬면 금방 나아요 얼음 찜질 해줄게요 열이 금방 식을 거예요 약도 줄게요 아이 보세요 한숨 자면 맞을 거예요 좀 어떡가요? 낮았어요 어디 봅시다 열 내려갔네요 기침 안 나요 콧물도 안 나요 하하하하 아주 좋아요 친구들도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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